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재입니다. 이번에 수능 영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커리큘럼이 많이 먹히지 않았나,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우리 다가오는 2022년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까 저희 커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이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려워진 수능을 출제하면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죠? 이제 쉬운 문제를 가지고 놀아주는 그런 학습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Culture Shock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양력이죠. 저 대원외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고등학교 전교사. 이게 다 쓸모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학생들이 직접 학원에서 가르쳐봤던 진짜 프로의식을 가지고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가졌던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3 영어 난이도 상승, 이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오답률 1위 문제가 57%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70%대 오답률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보면은 이 70%대 오답률 문제하고 50%대 오답률 문제는 격이 다르죠. 그 답답함의 크기가 다릅니다. 거기다 보면 오답률 3번째, 4번째, 5번째 보면은 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변별력 가진 문항은 오답률 50% 이상의 문항입니다. 오답률 50% 이상의 문항의 개수를 따져보면 사실은 뭐랄까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보면은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다섯 개로 늘었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고난도 영어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 전체 이 조감자라고 해야 되나? 전체를 제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수업을 들으실 때 만약에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문장 해석이나 기본 영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법 문제를 풀고 싶은데 내가 그 어법 문제를 스스로 설명해 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shortcut zero 그래서 단기간에 기초 영문법과 또 어법에 관한 것을 해결하는 이 부분을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shortcut 구문 기본이 있습니다. 자, 구문 기본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영문법을 가지고 또 기초적인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문장들의 패턴이 있죠. 그죠? 문장들이 뭐 1형식, 5형식부터 시작해서 패턴도 있고 또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리고 또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특히 이게 중요한데 기초 영문법에서도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 동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르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그런 연습, 분사 구문으로 길어지기, 투부정사로 길어지기, 접속사 관계사로 길어지기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아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듣고 그 다음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shortcut zero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새롭게 제가 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shortcut token 1을 들으시는 게 좋은데요. shortcut token 1은 정답의 법칙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정답의 법칙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려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예를 들면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요즘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 이렇게 해서 고르면 오답이죠. 출제자하고 관점이 살짝 다르면 그 이유만으로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풀이의 루틴을 정하는 거죠. 플랜 A로 해서 풀고 그게 안 될 땐 플랜 B로 가고 이 루틴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에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문제 유형에 따른 정답의 법칙을 설명한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꼴로 만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휘를 보강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쇼크 보컬하고 아는 단어 모르는 뜻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어를 뭐 기본적인 단어의 기본 뜻을 아셔야 되죠. 그죠? 여기에 처음에 목록이 쫙 나옵니다. 기본 단어의 기본 의미부터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변별력의 핵심이 뭐냐면 아는 단어인데 뜻이 살짝 달라요. 이번에도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아마 representation 보면 대표라는 뜻으로 계속 했을 텐데 실제로는 묘사나 진술이라는 뜻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다는데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적용하면 해석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단어의 어떤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은 학생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문제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틀리게 만들려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변별력 중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어려운 단어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단어 수는 정해져 있죠? 변별력은 필요한데 단어 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디로 삐져나가게 돼 있어? 아는 단어인데 얘가 갖고 있는 다른 뜻으로 옮겨가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 모르는 뜻 여기로 싹 빠져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록, 구문, 심화, 고난도 문장, 관계사, 접수사, 특수패턴, 해석,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거 또 해석 가능하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문장까지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고요. 오답의 법칙으로 이제 자 보세요. 출제자가 노리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있죠? 매력적인 오답을 종류별로 나눠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력 오답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걸 아는 수업이죠. 출제자가 머리 꼭대기에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숏컷 독해의 오답의 법칙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여러분 걸로 다 만들면 1등급 100%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여러분께 되면 1등급 100% 나와요. 대신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아셔야 돼요. 영어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나와야 문맥상의 의미도 적용할 여유가 생기고 속도가 나와야 이 생각을 해서 버릴 수도 있죠. 불필요한 내용. 그렇죠? 속도가 안 나오면 그걸 못해요. 압도감이 장난 아닙니다.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꾸 숏컷 숏컷 하니까 그래요. 단기간에 뭘 해보겠다. 좋은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영어 공부 습관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봐줘야 되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을 가지고 반복해서 보라고 제가 백날 얘기한들 우리 아이들이 보겠어요?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보는 건 정말 누가 시키지 않나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Long Term 365 1년 동안 매일 한문항 15분짜리 강의입니다. 15분 이내의 강의예요. 그래서 매일 한문항이에요. 매일 한문항 속에 어휘도 들어있고 또 구문도 들어있고 독해문항풀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을 15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오늘 수업의 내용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거 진행합니다. 누적이 돼요. 영원히 누적되는 건 아니고요. 한 3회에서 5회 분량을 누적해서 너 이거 기억나지 하면서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누적 반복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1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의 강의를 매일 듣는 습관을 기르시면 영어 성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거의 다 녹여낸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방법은 뭐죠? 제일 중요하게 영어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영어 공부 자체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좀 귀찮고 그러니까 매일 10분, 15분에 제가 여러분께 면제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복습과 반복 누적 학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Long Term 이 강의를 올해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어 특강 이 무료 특강입니다. 요번에도 Also라는 연결어가 바로 문장사비 문제 오담이 이 문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흔히 Also 그러면 우리말을 또한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우리말을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면서 무슨 말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Also에서 딱 연결해서 정답 찍었는데 보니까 틀렸어. 왜 안 된다는 거지? 또 하나 하면서 다 연결되는데 신기하죠? 짜증 나죠? 아마 그리고 넘어가실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빴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연결어 이 Also라는 거는 사실 출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Also 그러면 또한 뭐뭐도 있다. 그러면 뭔가 두 번째 뭐뭐뭐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이런 해결 방법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는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고 뒤에는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요. 두 개는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종류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결정이 돼 있는데 우리말 또 또한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든 연결을 놓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짧은 강의니까 제발 무료 특강 좀 들어주세요. 제 수업 계속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순삽순삽 아 요번에 순서사업의 문제 저희 순삽순삽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부분 정확하게 반영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강의로 모든 기초 문제 앞으로 나올 출제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또 고난도 빈칸 학생들이 고난도 빈칸 현장에서 진행하면 저 어려운 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많이 대비하는 편입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F까지 제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제가 스스로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들어와서 잘 못했거든요. 49명이었는데 한 반에 40등 넘게 49등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 창피해가지고 성적표를 못 갖다 드리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원하고라는 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한 학교여서 제가 그래도 아마 서울대와 지방대 사이 중간은 됐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꼴등 정도 해도 근데 거기서 쭉 올라가서 제가 전국 0.1% 딱 치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럼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재수를 한번 했는데 왜 재수했냐면 그렇다고 대학에 지원 못할 정도 제가 워낙 학과에 지원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살짝 떨어진 게 뭐냐면 97년도 수능 때 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아마 수학사님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수학 모의고사 보면 거의 잘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저는 30점대에 시작했어요. 제가 수학 강사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점대에 시작해서 수학 거의 안 틀리는 지경까지 갔는데 아니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막히는 문제가 많아? 막 별표 치고 넘어가요. 안 풀리니까. 안 풀리면 별표 치고 넘어갔다가 다시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10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 같아요? 와 그때 그러니까 지금 100점 만점으로 치면 있잖아. 전국의 0.1%의 성전에 해당한 애들 평균 점수가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3점짜리 10개는 틀리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 그런 변태 같은 그런 시험이잖아요. 제가 그거 겪어보고 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영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시험도 겪어보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겨요?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갑자기 올라서 뭔가를 풀어낸다. 그거보다도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차피 더 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까다롭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걸 해내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풀립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풀려요. 그죠? 그래서 고난도 빈칸 33, 34번 순수하게 31번, 2번 아니고 33, 34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고난도 문제들만 가지고 연습을 딱 시켰더니 이건 수능시험에 가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넛 모의고사 369 수능 대비 3회씩 모의고사 제공되고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매주 모의고사 제공되는데 그중에서 엄선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EBS 반영 내신 자료라는 거는 제가 강의 없이 자료만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수능 대비지만 공개적으로 내신 대비 EBS 관련된 그런 내신 자료는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완벽한 대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커리큘럼을 들으셨어도 돼요. 그런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통했는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카우추샵 문화 충격과 같은 그런 수능 시험을 말씀드렸죠. 빈칸처럼 5답년 1위 문항을 제가 잠깐 보는데 여기다 영어를 확 써놓고 제가 다 해석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커리큘럼을 보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해석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답답할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정확성 Precision과 확정성은 모든 의미 있는 과학 토론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과학에서 발전한 상당 부분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을 중요시하는데 증식이라는 표현은 Proliferation이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꾸만 진술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역사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저희 오브다웨어 법칙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구별되고 있으면 어느 대상에 대한 설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정답을 찍기 전에 등잔 밑이 얻었다고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요게 아주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게 만들죠. 그래서 아 내가 어느 대상에 대한 설명인지 놓치면 이렇게 틀리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대비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제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에 생성의 효성을 두는 것이다. 역사는 다양한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은 정확한 게 중요하다.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통찰은 이전에 선택한 것들을 지속해서 좁혀가는 것의 문제 즉 진리에 근접할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관점들의 폭발적 증거입니다. 가능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역사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진술에서 무엇이 올 것 슬란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 대한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대안적인 진술 대안적인 진술의 생성에 의해서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적인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예요. 역사는 제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해석본에는 해설지에는 공개된 해설지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Unmasking of Illusions of Precision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못했을 거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성에 대한 착각의 정체를 밝혀내기 정확성에 대한 착각의 전체를 밝혀내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죠. 확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이전에 가진 환상의 전체를 드러내는 것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다는 착각을 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어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구문에서 동격 부분 다룰 때 이 어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다하는데 이상한 해석을 만드는 포인트거든요. 이거 심화편에 나옵니다. 마지막 챕터예요. Illusionist Precision 그럼 뭐야? 정확하다라는 착각 정확성에 대한 착각이란 정확하다라는 착각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실제로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정확하다라는 착각을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가지 진술을 만들어서 기존이 정확하다라는 착각을 깨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게 역사야? 오케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역사는 과학에서처럼 진리에 훨씬 더 많이 근접한보다는 훨씬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빈칸에 대한 지속적인 코아시언의 의문제기로 외부인에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이에요? 과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사는 어떻다 그랬죠? 다양한 진술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빈칸에 대한 의문제기 빈칸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을 의심하는 게 역사랍니다. 지문에 여러가지 설명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접한 내용이 중요하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래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의문제기하는 거야? 정확성에 대한 의문제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 이해되시죠? 정확성에 대한 의문제기다. 근데 선택지 보니까 1번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역사의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 아니 정확성이 정답인데 2번 이미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 Certainty and Precision Simulate Chief Already 이미 성취가 된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정확성 이것에 대해서 의문제기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 정답이네요. 그죠? 정확한 줄 아는데 아니다. 깨는 거지. 그지? 그 다음 3번 Possibilities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an Event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 학생이 이거 많이 찍겠죠.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적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에 들어 할 말은 아닌 거예요. 또 Coexistence of Multiple Viewpoints and Historical Writing 역사적 진술에서 다양한 관점의 공존이다. 이것도 다양한 관점 보니까 정답 찍고 싶은 거야 역사에 관한 설명이거든. 정답에 들어갈 타이밍의 말은 정확성이 정답이지 다양한 관점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When the Correctness and Reliability of Hestral Co-Evidence Collected 역사 증거의 타당성 이런 말은 정확성하고 비슷하니까 적고 싶을 수도 있는데 증거가 타당한데 그거를 반박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정확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 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매력증 오답 많잖아요. 다시 보면 저는 이게 결정적이죠. Co-Action Co-Action 저희 구문 심화편을 보면요. 이 Co-Action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다. Co-Action은 그야말로 질문을 던지고 이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 빈칸 앞에 Co-Action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긍정과 부정 꺾으면 긍정과 부정 꺾었다는 이유만으로 30% 이상이 틀린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바로 출제적 논의 수준은 뭐예요? 긍정과 부정의 혼동이라는 이슈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기 들어간 말 적는 게 중요하다. 정확성이라고 적고 내려오시면 기억의 오류에 의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정답인데 정확성을 깨는 거니까 정확한 거는 사실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대한 설명을 써야 되는데 빈칸에 들어갈 타이밍의 말은 역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과학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 되죠. 그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가 이슈가 되고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꺾어서 학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하거나 틀린 게 아니라 출제자와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출제자의 꼭두각시가 됐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영어 시력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Illusion of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또 이렇게 개념의 구별이라는 이슈라든가 긍정과 부정을 꺾는 패턴이라든가 그 중에서도 또 question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의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제가 얼마나 힘줘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워낙에 출제자의 노림수라는 게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위에 서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가 제일 강의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좋았죠. 여러분들 절대평가라는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 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에 젖어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영어실력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르겠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위험하죠. 왜? 영어실력이 있어도 틀리게 만드는 게 바로 고3 변별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란 대비 그리고 자신감 계속 맞춰내는 경험이 필요한 시기다. 정답과 무관한 정보 버릴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해석이 대화 버리든 말든지 한다 그랬죠.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자 탓하기보다는 출제자 공감하라 그러면 출제자는 어때요? 딴 부분 몰라도 이거 보니까 문제 풀 수 있잖아. 아까 뭐였어? 정확성을 깬다. 그럼 뭐야? 무엇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거 보면 풀 수 있잖아.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만 가지고 풀어야 되고 모르는 법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되고 제가 여기 설명 안 들었지만 6월 평가원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지문의 절반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문제나 나와서 제가 해석하기 때 그랬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른다고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준까지 대비해야 되느냐? 아 영어는 뭐 절대 평가는 다 맞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 그냥 쉽게 말할게요. 90점이 목표면 90점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독해 아까 설명드렸지만 숏컷 정답의 법칙 배우고 오답 법칙 들어서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과 노림수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시키고 고난도 빈칸에서 지문의 절반이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담금질을 해서 결국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다 보여주고 시험장 받고 유입까지 나온다까지 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로 다른 문제를 푸는 상황까지 다 섞어졌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재 고난도 빈칸의 내용을 잠깐 적어봤는데 레이스 바람은 규제 경쟁 진보적 과세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의 결과에서 국가들 사회에 발생한다고 주장되는 개념이다. 해석은 데는 뭐만 잘 모르겠죠. 특정 무역과 생산 영역에서 국가들 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국가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해체할 증가들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하면 법을 해체하고 싶대요. 법을 갑자기 왜 없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 때문에 노동이 이 모델에 아주 취약하게 되면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과도하게 큰 노동력 집단과 자본을 이종시킬 수 있는 실제로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다국적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국가에서 국가로 자신들의 기업 운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수능 고난도 보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 값싼 노동력을 특히 후진국에서 노동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저임금이나 근무의 수단과 같은 것들이 가장 저렴한 노동비용이 큰 장애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점점 더 많은 후진국들이 빈칸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최저임금 봐봐. 가장 값싼 노동력을 찾아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하고 싶어? 임금을 낮추고 싶은 거죠. 노동법 최저임금 이런 거 없애고 싶은 거야. 왜 정답이 되냐? 법을 해체한다고 이게 나오니까. 본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노동법을 없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답답하고 해석이 돼도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해된 내용만 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수준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태도가 주로 이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한 굉장히 비굴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게 되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필요하다. 자 문장 3위 5단 6 4위 문제 있었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부성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지배하는 동안은 영화적 환상은 현실에 대한 묘사로 착각할 수 없었다. 되게 헷갈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3번 나오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것들은 잠재적으로 영화를 현실의 묘사를 위한 단순한 전달장치로 변형시키면서 영화 제작자와 관객을 영화의 환상적인 본질적인 상황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뭐냐면 이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소리와 색채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는 흑백 무성영화였잖아요. 그럼 소리와 색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현실에 대한 묘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소리와 색채는 바로 그러한 착각을 만들겠다고 위협하면서 영화예술의 바로 그 본질을 파괴했다. 그러한 착각이라고 말할 게 지금 앞에 있어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한 착각이란 지칭한 말이 없으면 정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뭔가 빠져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영화의 본질에서 멀어진다. 뒤에서도 본질을 파괴했다. 뭐야? 사실상 같은 내용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그러나라고 연결할 수 있어? 연결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틀릴 수 있니? 해석이 안 돼서?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틀렸는데? 이 그러나나 그러한 같은 말들이 지칭하고 연결해 될 대상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앞에 있나?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주어진 문장을 껴맞추는 데만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딴 데 훨씬 더 어울려도 출제자도 알아. 왜? 그래도 정답은 거기 아니라 얘다. 왜? 뭔가 빠져지지 않느냐. 뭐가 우선이야? 빠진 갭을 찾아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확실하게 한 문장이 빠졌다는 걸 찾아주는 게 우선이잖아. 그런 문제가 킬러 문제거든. 왜? 문제 자체가 사기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찍으면 틀려. 빠진 곳을 먼저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순삽순삭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빠진 곳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오답법칙 점답법칙에서도 다 말씀드려도 그게 습관이 바뀌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1, 2학년 때까지 주어진 문장을 정독하고서 가장 알맞은 곳을 딱 찍으면 정답이 나왔던 추억 예쁜 추억에 빠져 계셔가지고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은 먼저 읽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본문은 먼저 읽어야 주어진 문장이 이해가 되죠. 맥락이 있으니까 이해가 행여 쉽게 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울리는 곳 찍으면 틀리게 돼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가시려고요. 그러나 그러한 같은 function word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 없이는 풀리지가 않은데 영원히 수백만 번 읽어도 어떻게 할 건데 저희 수강생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 이 문제도 어웃소 때문에 나왔어요. 저 연결어 특강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또한 회사 안에 새로운 직책을 위해 현재 직원 재교육하는 것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시키면 아 난 잘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한 이렇게 나오면 어웃소가 나오면 생각해봐. 우리말 조사는 것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죠. 것도 영어는 어웃소인데 뭐뭐 도 라는 조사가 없어서 좀 불분명한데 이거는 실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두 번째 해결방안인 거예요. 두 번째 해결방안.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얘하고 다른 종류의 첫 번째 해결방안이 나와야 돼. 그 위치를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또 하나 해놓고서 어디다 갖다 붙여? 비슷비슷한 내용 있는 데다 딱 갖다 붙여서 틀리는 거야. 얘하고는 다른 종류의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들었던 사람 제가 얼마나 이걸 핏돌리면서 수십만 번 강전인지 모릅니다. also 이게 운명을 결정하다니 이럴 수가. 출제자는 면제부를 받습니다. 왜? 너네 also 몰라? 다 아는 단어잖아. 쉬운 단어에 모르는 의미. 이게 학생들 뒤통수 잡게 하는 거죠. 저희 교재 내용 보면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지만 당연히 계속 반복됐던 상황이죠. The research also revealed 또한 그 연구는 밝혀냈다. 그러면 뒤에는 또한 이것도 밝혀냈어. 했으니까 두 번째 실험 결과 아니야. 그러면 본문에 실험 결과가 나와있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실험 결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험 결과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딜 찍어? 죽어라고 사번만 찍어. 왜? 또한 하면서 지금부터 실험 결과 얘기 한번 해보자. 또한 하면서 실험 결과 얘기 한번 해보자. 안 된대요? 돼요. 되긴 되는데 뭐야? 뭐가 안 돼? 이게 어디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역추적을 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껴맞추는 데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5번은 추거라고 5번이 정답인데 4번은 진짜 약속한 것처럼 손부잡고 가서 전부 다 첨벙 빠지고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만든 순삽순삽이라는 교제와 강의가 우리 수감생들에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되었습니다. 문장 해석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되지 않은 문장 해석들 저희 기본적인 구문에서는 기본적인 걸 다루지만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can be easier 이런 표현 같은 경우 선택지에 나오면 not하고 easy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또 사단이 나와버려요. 쉽지 않다가 아니라 can be easier than this 이보다 더 쉴 수가 없다. 엄청 쉽다. 이건데 쉽지 않다 이래버려요. 문제는 본인이 단어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never been so happy 그러면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거 행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never so happy 하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난 정말 행복했어 이런 뜻이거든.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제자는 그거 알고서 계속 툭툭툭 던지는데 압도적으로 어려운 문장 복잡한 structure 생판 모르는 단어 때문에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던 정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긴 호흡의 문장 이게 이제 한 문장입니다. 저희가 저희 구문책에서 심화편에서 대비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해석을 하자면 세속적인 목표 추구에 몰입해 있는 어떤 사람이 무심결에 친절한 말이나 사소한 도움 이것을 주는데 소비했던 일상 중에 몇몇 순간들이야말로 아마도 유일한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가 어떤 정말 책에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이 아닐까 싶다. 쉽게 말해서 남한테 잘해라 이런 순간이 소중하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죠? 여기 문장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죠? 하나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few moments이나 그냥 moments이나 같죠? 몇몇 순간들이잖아요. in a coercive HDI 날마다의 몇몇 순간이나 그냥 순간들이나 같아요. 중요하지 않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요. 또 굉장히 worldly 세속적인이라는 뜻이죠. 세속적인 목표 추구에 탐닉하고 있는 돈 벌고 막 이런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 쉽게 말해서 shared이나 kind한 시간이라고 사실 앞에서는 아 사람들한테 잘하는 시간이 뭐다 이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잘해 이러고서 저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ind be kind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요.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부분 부분에 빠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노는 해석이 되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도 뻔한 내용들을 지우고서 핵심만 간추를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려요. 문장의 호흡이 길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에 대한 해석 속도가 정말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면 핵심을 간추면 엄청 빨라지고요. 이렇게 등치가 큰 문장들을 쓸 때는 보통 맥락이라는 것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렵게 써도 알아듣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필자가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이런 문장들을 반복 숫자를 통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몇 개 안 되는 거라도 내 눈앞에 있는 거라면 그럼 효과가 뭐냐 내가 막히는 워리 같은 이런 표현들도 정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원래 해석이 가능한 게 빛의 속도가 됩니다. 영어의 감이라는 건 원래 해석이 가능한 게 더 빨라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2등급 학생들 데려다 놓고 3등급 학생들 1등급하고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 지문해보면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잘하는데 3등급 학생들 단순히 공부를 안 하는 거고 2등급 학생들은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조금 달라요. 1등급 학생들은 해석이 돼도 빠르게 되지 않으면 이건 성미가 직성이 풀리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2등급 학생들은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느긋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더 빨라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영어에서는 순식간에 복잡한 판단을 동시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쇼크쿰은 기본에서 시작해서 심화로 이어지는 과정 또 기본편도 소화가 어려워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영문법과 업법 문항을 대비하는 그런 강좌 제가 집어넣어놨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 찾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잘 아는 제가 미리 찾아놓고 알게 하고 아는 부분은 더 빨라지도록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 어휘 뭐 예를 들어서 아는 단어 모르는 뜻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정답이 정직함이야. 근데 선택지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Integrate하고 Factualit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Integrate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Integrate은 어 고결함 그 다음 또 뭐 할까 온전함 또 성실함 이런 좋은 뜻이 많이 있죠. 이번에 Factual 그러면 사실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성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은 아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냥 정직하다는 것 같고 사실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생각을 얘기했지만 그게 꼭 사실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정답은 Integrate인데 Integrate의 네 번째 뜻이 정직성이에요. Plan A는 Integrate가 정직성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정답이죠. Plan B는 뭐죠? 2번은 지우고 잘 모르겠지만 1번은 찍는 것까지 해야 돼요. 이 Plan A를 대비하는 강의가 저의 복합 강의입니다. 자 Integrate가 정직성이란 뜻으로 정답에 나온 사례가 한 번이 있었을까요? 변별력은 필요한데 함부로 어려운 단어는 못 쓰겠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단어의 모르는 뜻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정직성이란 자주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정답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Plan B를 대비하는 강의는 오답의 법칙입니다. 자 매력적으로 보이지? 떡밥을 물어! 와서 물어! 이렇게 요구하는 매력적인 오답을 종류별로 대비하는 강의가 오답의 법칙입니다. 얘는 그야말로 비슷하지만 개연성은 높지만 제 시험에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지워야 되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Plan A와 B를 동시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Integrity 뜻 중에 정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필요하고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없다면 아는 단어를 모르는 뜻이 변별의 핵심인데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무책임한 말할 수 있죠?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단어장에 첫 번째 굵은 글씨가 아니고 오른쪽에는 얇은 글씨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하죠. 수가 엄청 많으니까요. 기본어휘의 기본 뜻도 다 못 외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부담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빈출되는 단어 즉 정답에 자꾸 등장하고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막히는 빈출되는 단어를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틀렸다는 사례와 함께 너희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강의가 저의 독학 강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죠?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나지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쇼컷 0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빈칸의 실적 모의고사까지 제가 저의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커리큘럼의 자세한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년 컬츄 샤악 대비 2022년 커리큘럼 저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였고요.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져서 제가 할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 때문에 좀 힘이 나서 그 말하는 목소리 자체에 윤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등급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전한 1등급에 이르는 기회 고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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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